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청으로 복귀하면서 이른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제동이 크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계에서는 오시장이 박원순 흔적지우기에 속도를 열 것이다 하는 관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효율성, 그 사업이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봤을 때 상당 부분의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절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의 75% 정도를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오 시장은 박 시장이 정책 중에 실효성 논란이 꺼내지 않았던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그리고 도시농업 사업 등을 보유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시장 임기 동안에 본인이 대선을 꿈꾸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렸던 것으로 비판받아 왔는데 서울시에 등록된 시민단체 수나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전임 시장의 잘못된 시장을 받아잡겠다고 공약으로도 밝혔고 또 서울시 업무보고에서도 적극 방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오세훈 시장은 선거 공약에서도 태양광 지원센터 그리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태양광 커뮤니티 발전소 사업은 보류 또는 폐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박 전 시장은 2022년까지 원전 1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대규모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태양광 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75%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실적인 여건은 무시한 채 선언성 목표치만 제세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실제 서울시는 미니발전소 설치 목표를 지난해 절반으로 하향 조정해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친녀 업체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태양광 업체 몰아주기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미래 도시농업 육성 그리고 서울 농부 등록제, 도시농업 체험 공간, 도시농업 공동체 등 도시농업 사업의 보류 폐기를 예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취임 직후에 서울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100만명 시대를 여겼다면서 2024년까지 도시농업 공간을 72만평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그리고 세계적인 수도인 서울에 농촌을 가꾸겠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호 모순되는 정책 과제를 세워서 그래서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상당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시의 검사라기와 같은 땅인 노돌섬에 수천억 원이 하는 땅에다가 벼를 심거나 고추를 심거나 이런 농업 정책을 펴서 도시의 경쟁력도 저하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또는 관광 형태적으로도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순이 드러났다 하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후에 박 전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시농업추진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모두 10곳의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경계상과 주민들의 외면으로 5년 만에 과반이 패사에 대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를 농촌으로 퇴행시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결정적인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이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도 수천억 원이 들여서 벽에 페인트 칠한 게 전부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관련 부서의 조직 개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지 않고 낡고 오래된 도시 곳곳을 외부 포장 또는 페인트 칠 등으로 덮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도시발전 저해의 큰 요인이 되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재생본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도시교획국과 주택국을 통합해서 시장 직속 주택도시본부를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박 전 시장의 중점추진사업인 시민수기예산제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책참여플랫폼 민주주의서울 등도 정리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명칭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효율성이 낮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박 전 서울시장에 재임한 지난 9년 동안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지나치게 많았고 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주요 직책을 대거 차지해서 졸속 시정의 원인이 됐다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시민단체 공모사업 지원액은 3.6배 그리고 지원 대상 단체수는 2.3배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시민단체는 2016년 1433곳에서 지난해는 3339곳으로 급증했습니다. 5년 동안 지원한 예산만 7,111억 원인 것으로 서울시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서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1,278개에 있던 서울시 등록시민단체는 2,295개로 80%나 급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개방형 직원 채용이나 정무직에서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채용해서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장악했다 하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박 전 시장이 대선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왔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시사평론가인 이상희 세명대 교수 이상희 교수는 오세훈 시장과 아주 척근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오 시장은 이념적 문제보다는 신리에 집중하겠다는 신념이 강한 편으로 이런 그의 행보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곤란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부동산과 코로나 방역 그리고 시민단체 관련 정책 송질은 박 전 시장 임기 10년 동안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을 줬느냐 하는 그런 의문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시민단체의 비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 시장이 여권과 시민사회와 다소 마찰을 빚더라도 과감한 개선에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 시장이 본인의 대권을 염두에 두고 시민단체를 우후죽순처럼 늘린 탓에 세금 낭비와 그리고 정책 목순이 상당하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이 교수는 밝히고 잘못된 정책 개선 차원에서 이 부분은 충돌을 불사하면서도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임기는 앞으로 한 1년 3개월 정도 남았지만 그가 할 일은 지난 9년 10년 동안에 잘못된 서로 서울시장을 바라잡고 또 고치고 또 폐기하는 등 과감한 수술을 하면서도 서울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서울시의 발전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서 추진하는 데 여기에 달려있고 특히나 지금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주택난 주택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함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주장했던 스피드 주택 공급 주택 공급을 민간 부분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또 지급하겠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정책 과제가 지금 상당 부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또는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서울시의회를 포함해서 상당수 반대하는 시력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 시장은 앞으로 이런 시정을 펼쳐나갈 때 선택적이고 또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주인인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